이렇게 수국들이 만발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저 안쪽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은 공간카페에서 조성해놓은 민간정원입니다. 여기에 굉장히 비싸보이는 그리고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. 그리고 저 소나무 속에는 수국들이 아주 예쁘게 잘 피어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은 루프탑입니다. 루프탑에서 보면 경치가 굉장히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수국축제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공간카페에 핀 수국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은 퍼플색의 수국들이 비어있습니다. 지금 이곳은 양쪽으로 이렇게 수국들이 만발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저 안쪽에는 포토존입니다. 지금 제가 수국 사이를 걷고 있는데요.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나서 사람의 기분을 무척 좋게 합니다. 자 여기 어떠신가요?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? 정주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여기 공간카페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저는 공간조경카페의 전망대에 와 있습니다. 전망대에서 보는 공간조경카페의 전체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.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전망대에서 보는ệt도 있습니다.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계속해서 운이 위치해지고 있는 곳은 позвол over BrewKnow!!! 고소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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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스 등장, 고소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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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스 등장 아니 나는 수긍하고 수긍해서 이런 줄은 몰랐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